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거 같지? 2주 합시다 뭐야? 어? 진짜요? 어쩐지 오랜만에 뵙는거 같더라 그러면 저희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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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미스로 활동하고 있는 서유입니다 어... 아니요 네! 박수 쳐주세요 너무 카메라에 집중하는거 아니야? 나 탈매! 어... 다리 시작해야 되나?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긴 말 필요없습니다 내가 시작할까요? 어... 근데 안 마셨어요? 그 연유? 안 마셨어요 아 근데... 저희는 원래 이것도 실효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연유 가실거 같아서 인사하고 드려야 되는데 난 내가 한번 드려야 되는데 하나, 둘, 셋! 새우! 또 딱 들어야 되는데 이번엔 세뱀촌당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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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각보다 엄청 많이 많이 왔어가지고 이번에도 동생들이 정말 치열했거든요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도가 일단 언제지? 2월 6일날 2월 6일날 여기 있는 장소가 마감이 되어서 저희가 사각역에 공연을 하려고 2월 6일 1료를 잡아놨고요 봉지를 띄우도록 할테니까 그때 열심히 빨리 빨리 내가 한번 더 시작하겠어 누가 오시나 그랬겠어요 자, 그럼 바로 오프닝 시작하자 빨리요 오프닝 아티스트 하내야 오프닝 아티스트 하내야 하하하하